이게 왜 사모장님 집에 있냐고요. 모른다면서요. 내가 할머니 퇴기로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모른다고 했잖아요. 처음 듣는 얘기처럼.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봐요. 이모가 이걸 왜 갖고 있는 거냐고. 내가 너 대신 경찰에게 받아둔 네 엄마 유류품이야. 언젠간 말해야지 하면서 계속 이러다가 결국 이렇게 알게 만들어서 미안하다. 무슨 소리야? 엄마 유류품인데 피가 왜 있어? 이게 누구 피인데? 네 엄마 피야. 말도 안 돼. 엄마는 그날 피를 흘린 적이 없어. 네 말대로 네가 기억하는 그날은 사실이 아니야. 네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기억이야. 거짓말 하지마. 지하야. 진정합니다. 어떻게 20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라를 속일 수가 있지. 내가 다 설명할 때 한 마디도 하지마. 이제 당신이 하는 말 하나도 못 믿어. 내가 직접 알아낼 거야. 지하야. 따라오지마. 지하야.